한글자막 by 김재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왜 어떻게 들어오는 저기가 좀 야리한데 뭔가 좀 이 시간 인물을 두 명을 준비했는데 남녀예요 이 둘 관계는 아직 설명드리지 않고 이 둘을 두고 궁합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궁합이 아마 어렵지 않지 뭐 남자 아버지 불렀어요 64년 12월 22일 올해 이 사람 운이 에휴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 여자 61년 7월 10일 근데 이 사람들의 느낌을 왜 이렇게 싸냐 어허 오늘은 다 다르만이 옳습니다 이시에도 내 할머니 영금성수 하나마다 같이 인생이다 둘이는 부부 아니야. 이 사람도 부부 아닌 거로 나와. 부부가 될 수가 없어. 부부가 된다고 하면 둘이 그런 인연을 맺었다가 왜 이렇게 악연으로 원수가 되지? 올해 지금 서로가 망신 수가 크게 걸려있어요. 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크게 걸려있는데 쉽게 해서 극과 극이 된 거야. 그리고 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둘이 따진다면 관제면 관제라고 봐요.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구설이 많이 따르거든. 구설이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악연으로 만들었냐 이래. 이 남자분을 갖다가 사주를 본다면요. 올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나라에다 노밥을 먹는 사주입니다. 여기 갑친생이 이 사람이.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 여자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국이야. 나락으로 떨어지는 형국이야. 그리고 절대 이 사람들은 부부라고 정확하게 우리 할머니들이 부부가 아니라고 그래. 부부는 아니고 둘이 뭐 연인관계로 썸싱은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둘이 벌써 선을 긋고 남남이 된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인연은 끊어졌는데 왜 끈끈하게 서로가 물어뜯는 격이고 이런단 말이야.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. 이 여자도 올해 크게 망신 수가 있는 겁니다. 크게 망신 수가 있어. 이게 뭐야. 여기저기서 구설을 듣고 여론을 듣고 갔다 일을 필요가 없잖아. 왜? 한때는 자기들 좋아서 갔다 저기 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이게 남들끼리 만났다가 헤어지면 원수가 되는 게 그게 원수가 되는 거거든. 이 사람들은 올케 갔다 저기 할 수가 없는 거고 올 한 해 동안은 지지고 복구고 한데 이렇게 구설이 계속 따른다. 구설이 계속 따라. 그리고 한동안 이 여자도 이 남자분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놔뒀다가 한 번씩 둘 스스고 그러는데 지금은 더 바짝 찍으면 더 그러거든. 이게 무슨 저기 뭐 날벼락이야.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나라의 눕밥을 먹는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얼른 내가 알아듣게 얘기한다면은 나라의 눕밥을 먹는 사람들은 이런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끔 되어 있어. 공무원들은. 그렇지? 얼른 얘기하면 나는 잘 몰라도. 공무원들은 어떤 가정에 이제 무슨 이런 안전 불상사가 있으면은 거기서 퇴직을 해야지 돼. 잘려. 그거랑 마찬가지야. 그렇다고 하면은 나라에 갔다 해서 눕밥을 먹으면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 양반 지금 갔다 올해 그물에 걸려있는 상태다 그래 지금 뭔지는 몰라도 58이. 어떻게 이 그물을 어떻게 해치고 나오냐 이게 문제인 것이고 지금 그래. 이 여자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여자가 마음 착하고 막 이러거든. 그럼 이 사람을 갔다 보면은 포부가 또 큰 사람이야 이 여자분도. 포부가 크고 내가 여 어딜 가서 만인에 갔다 여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악연이 됐을까. 악연이라고 그래. 너네는 둘이 악연이다 그래. 만나지 말아야지 될 사람이 만났다가 이런 악연을 만들어 놨구나 그러는데 서로가 잘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. 근데 서로가 지금 무슨 뭐 재산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뭐 너 재산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하다가 나 이렇게 망쳐놨으니까 너 돈 내놔 이것도 아니야 지금 보면은 이거 묘한 기분이 내가 들거든. 아니 이상이 묘한 기분이더라고 그렇게 구슬에 막 이렇게 휘말리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단 말이야. 표현이 내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물에 갖다 지금 걸려서 어떻게 빠져나가냐. 그물을 빠져나갈 기른인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냐.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저기 막 갇힘새 이 양반이 남자분이 이렇게 걸려있다고 그래.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면 부부는 아니고 둘이 갔다 저기 했던 사이지?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둘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. 헤어질 때 그러면 헤어졌어도 그냥 그걸로 갔다 그냥 저기 서로가 갔다 이거 뭐 빠이빠이 할 때 좋게 갔다 하고 말아야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소놓고 이래?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 이건 또 무슨 뜻이지? 네. 할머니들 왜 자꾸 그 말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는 건 뭐야. 이 사람들이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생선이 돼버렸어. 남자가요? 어. 네. 네. 이 양반 성심은 착한 사람이거든. 근데 한때는 남자들이 여자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그치? 이 사람이 누구야? 말씀드릴게요. 되게 궁금해 요만큼 밝혀 밝히고 싶어. 조금 긴 시간 동안 계속 시끄러웠던 그 정치인 이재명 지사와 그 배우 김부선 씨. 허 참 미치겠네. 근데 결과 궁금하나 마나 볼 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.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이하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. 이 말을 내가 막 하고 싶은데 이 여론 문제 때문에 내가 못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잘못했으면은 지나간 일을 미안하다고 그냥 딱 해버리고 지금 정치인으로 지금 저기 들어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라에 눕밥을 먹는 사람이 많네. 그러면 옛날에는 갖다 무슨 여자가 있고 여자 관계가 있으면은 진짜 잘려 공무원들은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야. 그러면 지금 한참 여론이 지금 시끌벅끌하게 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김부선 씨도 이렇게 악랄하게 할 사람은 아니거든. 이거는 악랄하게 할 사람이 아닌데 뭐 정치에서 이 사람도 어떠한 저기가 있어서 그러질 않나. 이 사람 끌어내리고 해서 하지 않나. 막 이런 생각도 든다. 솔직한 얘기로. 왜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잖아. 한 대는 갖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좋았을 거 아니냐. 그러면 헤어지면 남은 남이야. 그냥 옛사람 그냥 그래도 그래도 나한테 연이 됐든 사람 잘했든 잘못했든. 아니 이 사람 그러고 그냥 잘됐으면 좋겠다.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.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. 쉽게 얘기해서 안 된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안 되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. 근데 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. 이 사람들 지금 여론이 말도 못하잖아.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갖다 보라고 그랬어. 아까 보니까 무슨 딸들이 갖다 증인으로 어쩌고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자식들까지 그렇게 만드냐고. 그건 아니잖아. 부모가 돼갖고. 그렇게 갖고 이 사람 끌어내리고 그래갖고 자기 딸이나 속 시원한 게 뭐가 있겠어. 이 사람한테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자체는 상대방이 정치 싸움을 할 적이 있잖아. 상대방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 안 된단 말이야. 잘 생각해서 나는 이거를 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 이게 안타까워.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. 뭔가 또 잘못을 했으니까 그랬겠지만서도 그래도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좀 풀어줄 수가 없겠나.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.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 피디님 이런데 방송하지 말게 해. 이거 나 진짜 안 좋아. 알겠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할 것 같은 엊그쯤 마음이 내가 안 좋다.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은 막 갖다 진짜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 이게. 그렇다고 내가 남자 편도 아니고 여자 편도 아니잖아. 어쨌든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.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국민들 시끄럽게 안 하고 국민들 살릴 수 있는 정치인만 나오면 돼. 진짜 강국이 바라는 거 이거예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